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온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전 세계가 겪었던 그 팬데믹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 많은 묵회자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의 교회의 오 목사님의 말씀과 또 사랑의 교회 사역의 현장들을 통해서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역해야 될지 큰 은혜와 지침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오 목사님께 또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민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저지에 있는 두류대학교의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은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는 네 가지의 단계의 변화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며 4M, M자의 그 네 개의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교회는 첫 번째 단계인 미셔널 처치로 시작한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미셔널 처치의 첫 단계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은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교회마다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의 고유한 사역 이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이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이 교회에는 사역이, 양육이 이런 교회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고 또 이민교회에는 이렇게 소문난 교회도 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라는 교회가 소문날 정도로 이렇게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들어서 교회는 메인테넛 처치로 바뀐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해왔던 많은 사역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보다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교회로 바뀐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인 교회는 미지움 처치로 바뀐다 박물관 교회로 바뀐다는 것이죠 주일에 성도들이 오고 평일에는 관광객들이 오는 유럽교회처럼 바뀐다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에 흐르는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나는 무엇을 걱정했는가 무엇을 고민했냐에 따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한 영혼이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바를 고민하는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교회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사명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선교적인 삶과 사는 선교의 삶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린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여 그는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2장과 4장의 중간에 있는 내용이 3장인데 이 3장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안진메이가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의 2에서 3장이 기록된 데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그가 온전의 짐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있어요 제9시, 오늘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대인의 간습과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또 한 사람이 늘 성전에 매일마다 갔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매일마다 성전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은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그 사람의 나이가 나아요 내 나이는 40여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나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기 한 13살 14살부터 40여세까지 25년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항상 어김없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의 나를 통해서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마다 성전을 향하여 갔고 그리고 매일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매일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갔고 이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였지만 오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성전 미문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홉 개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을 직접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 역사관 요세프스는 이 성전 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높이가 28미터였으며 이 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웅장하고 장황하기가 그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문을 보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 가운데서도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왔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과의 만남은 오늘 사도행전 3잔의 말씀의 첫 번째 만남이었을까요? 성전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 구걸하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항상 성전에 가면 늘 있었던 사람 늘 봤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늘 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늘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민망해서 얼굴에 시선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묻지 않고 얼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 만남이 오늘 어떤 만남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만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어떤 온전함이 나타났길래 이런 변화된 삶을 가졌던 것일까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 사는 성교의 삶 가운데 오늘 그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함을 이룬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 온전함이 임하니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갖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돈을 많이 버는 능력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란 사업에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금도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성교사님이 와서 성교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말했던 내가 어느 순간 성교 가자고 할 때 성교 사인업을 하고 있고 성교 동원가가 되어 성교 가자고 말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이름을 호명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바꿔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온전한 삶의 길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 어떤 것이 나타났는가를 많은 조사를 통해서 우린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한국교회 마찬가지지만 팬데믹 때 성도들이 정말 잘 견딜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삶에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일톡했습니다 이독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는 누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변화됨이 있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귀함과 소중함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부응을 맛봤던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상가 2층에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 아버지는 10시쯤에 교회 봉고를 타시고 봉고가 이제 그리스로 바뀌기도 했는데 그리스를 타고 차량 운행을 직접 나가십니다 30분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하고 오시면 성도들 데리고 오시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날 때쯤 10시 반 정도에 교회에 도착하세요 그러면 11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방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면 좋으실 텐데 항상 늘 나와서 교회 2층 건물의 앞에서 늘 서성이셨습니다 저 멀리에서 성도가 누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셨어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누가 성경책을 들고 딱 오면 저희 아버지가 부랴부랴하게 교회 2층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콤하게 기다리세요 혹시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훅 지나가면 마음이 훅 꺼져서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루는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의 설교의 어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에 미로 했다가 갑자기 솔로 올라가시고 설교가 너무나 힘차고 재밌고 즐겁고 그러면 아버지의 설교를 듣다가 저와 우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살짝 뒤를 돌아 봅니다 돌아보면 새 가족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티가 나는 거 너무나 좋아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다 성도가 안 나오면 저는 그 집사님 이름을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박종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박종이 권사님 안 나오신 거예요 전화를 하시죠 월요일에 종이야 너는 왜 못하자 아 목사님 제가 지난 밤에 몸이 안 좋아서 감기가 걸렸는지 그래서 교회 못 나왔어요 몸이 아팠어 감기야 야 감기에는 고기다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사주시고 우린 안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가 끝나면 하루는 피크집도 나가잖아요 또 중고등부 수영회 가면 그러면 이제 항상 안전사고 조심해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다칠까요 보통 목사님의 아들이 다치더라고요 제가 다쳐요 항상 그러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번에 2박 3일 중고등부 수영회 너무 좋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VBS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수고하실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많고만한 아이 가운데 다친 아이가 우리 아이여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프면 안 아픈가요 나도 아파요 나 무쇠팔 무쇠다리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그게 은혜라고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의 가정이 누구 한 사람 다치면 혹시나 마음이 시험들어 주님을 떠날까 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아들이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간증을 하실 때마다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런 심정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여러분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어느 순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데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게 사명인데 어느 순간 마음에 이 마음이 식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많은 교회가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 있잖아요 그분 누구요? 그분 있잖아요 교회에만 얼굴 찡그리고 다니시는 그분 아니 그분이 왜요? 다른 교회 가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나의 편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때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세 가족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면 그 세 가족을 이제 다락방에 또 순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한 영혼 오면 너무나 감사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 성도의 수가 이렇게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그 구역원을 연약한 구역원을 잘하는 정말 좋은 구역한테 구역장에게 순장에게 딱 주면 순장님도 너무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이제 좀 뭔가 될 만합니다 이제 좀 가족 같고 집도 오픈하고 이제 좀 할 만한데 그 분 보내주시면 우리 분위기 흐려집니다 우리 못 받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정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목회자로서 집사님 순장님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 그가 누구든지 기도하고 변화시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가리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순장님이 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시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 지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또 또 틀리진 않네요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을 이로 보낼까 저로 보낼까 여기도 안 봐주고 저기도 안 봐주고 하면서 할 때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간혹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땀과 그 모든 희생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이 땅에 드려야 되는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미가 된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성전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진짜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소원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입니다 나의 생계의 끈을 끊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제 16장에 말씀해 보면 귀신 들려 점을 봐주는 그 계집중을 여러분 사도바울이 자유쾌에서 고소당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딱 고소당하기 쉬운 컨디션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미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성전 미문에 내려다 주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예비하게 오는데 누구 한 사람 나를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참미하고 예비하고 예비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성전 안으로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비하는 것인데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뛰물뛰며 저 앞에 영광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팬데믹을 우리가 보내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상황의 힘듦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팬데믹을 보내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많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 소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돈이 필요할 거다 어떤 것이 필요할 거다 말하지만 진짜 영혼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지킨 선교사님들이 복사님 팬데믹이 전에는 저희 신학교회가 30명, 4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팬데믹 때 신기하죠 80명이 등록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려울 것 같았는데 더 하나님을 찾는 물결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제적인 조약 때문에 힘들고 복음적이고 어렵고 신뢰가 말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말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까? 편할 때가 있었나요? 환경이 모든 게 다 됐던 때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계속 힘들었습니다 계속 핍박이 있었고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을 뚫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있고 부족한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놀라운 팬데믹 시대의 영적인 부음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전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상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한가 그에게 정말 그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온전함을 이룬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의 길을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